어 이거 제대로 하시는 분 못 봤는데 제가 내가 짝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밟자마자 시작하시는 거고 이거 끝내는 겁니다 아 이게 1 2 세 세 세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실 때 이것도 누리시고 아 누리고 유희 아 잠깐 그쪽으로 간다 칼 소리 오른쪽 아무것도 없는데 야 온다 온다 야 온다! 종석아 뒤에 뒤에 딸피 안 해 아 나 딸피인데 나 총알이 없고 여기 총알 있다 나 하복이 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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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처음 봐 absolutamente ADA 다행이다 할 줄phere 게임이 겁나 어렵다 진짜로 바빠가 없어 우주선에 보라가파 우주선에 있던 애들인가? 이게 끝인가? 몰라 몰라 총 12발 있는데 잠시만 8발 경량 좀 줘? 나 근데 68발 있는데 아니요 총이 없어 경량 쓸 총이 없어 경량통화를 살렸다 시발 어디 가야 돼 경량통화 샷과도 붙을게 나 스피드 12발 있다 여기 다 탄거 맞나? 여기 안탈렸다 어디? 제발 같이 털어 제발 어 어 다탈렸어 한쪽만 털겠어 어 이거 안털린거 같은데 이쪽은 팀 2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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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발 2발 5발 5발 8발 5발 8발 6발 야 관통형광선 줄까? 슈하우드 하..이게 되는거야? 나도 샷건으로 붙지 뭐.. 샷건 나도.. 열여섯 했으니까 충분히 제작게는 개우자일 것 같다 얘네들 샷건 나도 레이드라이들 엣 레이드라이드보기 캬 쟤 아니 진짜 양심 어..fig일 하하 하하하 저 여섯발 했거든요 그래 어디갔지 여기도 다 털려있어 어? 저거 아닌가? 없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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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일로 뛴다 오른쪽으로 아니요 진짜로요 탄 줄게 탄 줄게 안해 안해 바로 다 안먹습니다 내가 가져갈거거든요 뭐야 하동이 들어왔다 아니 여깄쪽 싸웠는데 2층 아 아 아 아 여기로 빠졌을라 남은 아 으 으 한 명을 죽였다. 아 또 일로 가면 또 너무 중앙인데 구댕이로? 아니면은? 그래 나 이제 아무더가 배울러 구댕이가 보다 구댕이 쉬드세 필요한 사람 털렸라 이거 충분히 있어 어? 충분히 있어 털렸다 어? 있다! 사빈! 오른쪽에 둘 털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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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두천 치졌다 우리 털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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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두 명이서 관전하고 있는데 욕 X나 하겠다 털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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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나가서 왑성기로 나가서 속포 절벽에 뛰고 왼쪽으로 돌 발 소리 난 거에요? 대극플레이한테 옆에부터 가까이 있어 나 없다는 줄 알고 딱 가는데 블러저 분들한테 눈 엄청 오지게 안 보여 총소리 들렸어. 멀리. 너 바로 붙지 말자 일단. 어? 진짜 무서운데요? 여기인거 같아. 콜라 1. 아, 아니. 아니. 미쳤나. 미쳤나 싶은데. 가자. 가보자. 그냥 가보자. 그냥 가보자. 여기 많다. HP 1. 왼쪽부터. 여기.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옆에 언덕 위에. 옆에 언덕 위에. 백업 좋았지. 헤드 바로 때렸다. 나도 벌이 맞췄는데. 형도 벌이 맞췄는데. 그럼 넌 데미지 안들어가. 그럼 넌 데미지 안들어가. 저도 100킬 데미지 떴는데. 아니 그게 실제로 안들어간다고. 피가 얼마 안나와서. 엣. 하여튼. 이거 좀. 하자. 지금 봐. 불빛 가는거 봅시다. 내려갈까? 올라갈까?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지네? 굳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얘네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어 이따가 나왔다 집에서 나왔다 왼쪽으로 뛸 것 같은데 일로 들어가야겠죠 가자 똥소리 멀리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양각새끼가 있네 왼쪽으로 내꺼 안맞냐 이거? 어 개피 라라 초개피 라라 죽었다 무슨 컨디야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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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아니한테 아니였다고? 아까 걔네 또 나올 것 같은데 얘네가 괜히 아님? 이렇게 빨리 왔다고? 우리가 좀 뮤직을 가르쳐 오른쪽으로 크게 불다 오른쪽으로 크게 불다 어 밖인데? 어.. 들어오는 거 같이 싸고.. 어? 라라 저 딸기거든요? 라라 어디 갔는데? 잡았어 잡았어 3분대 박정혜는 왼쪽으로 돌았겠다 왼쪽으로 돌았다 안돼 3분대 맞는 거야? 아까 3분대였어? 아니 원래 3분대였어 라면 어디다 그려먹었어? 포탈 타고 쨌나? 포탈 아니야 저거 저기랑 연결되니까 아래쪽으로 그니까 저거 이거 타고 쨌거 아니야? 아 그런가? 이쪽으로 그러면은 마무리 안 됐잖아요 집 안에 있나? 이쪽 집 방향이잖아 그 자리 어디야? 어? 팔째난 거 같은데? 여깄다 둘 걔네 그러면은 딴줄에 딴줄에 오고 있다 아 미라지네 이거 저 반대로 갔어 반대로 대포로 들어갔나보네 들어갈라나보네 미라지네 미라지면 하나 아니야 혹시? 아 그거? 아냐 아냐 미라지 이쪽으로 던져놓고 대포로 2명 들어갔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이런것이 좀 못알아 보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왤니까 많냐 그 이 두 다 있는건가 오히려 너를 좋아 아 대포 앞에 스나이퍼 돼 있었어 띵 아 그리고 오른쪽 대포에 스파이프가 있었거든? 왼쪽으로부터 싸운다 뭐야? 되게 기묘한데? 오른쪽으로 넓으면 너무 각이 없어 우리 각을 많이 참아자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게 낫는 것 같은데 딱 봄 수 있을까? 앞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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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이 능선지 바이디 개피 졸라 많아 눈 떴다 오른쪽으로 뺐다 날피 라스트 이거 막을 것 같은데 온다 붙는다 오 이게 안 맞아? 뭐야? 어 뭐야? 아 싸울 중이 있었구나 넌 아펙스 챔피언스